비밀 취급 보좌진 신원 재검증해야 라는 겁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비밀 취급 국회 공무원 모두 신원 재검증해야 한다라고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실로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북한의 난수표를 보고했던 윤미향 의원 전 보좌관에 이어 두 번째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침북, 종북 행태를 고려할 때 터질 게 터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당 지도부는 서론 의원을 즉각 국방위원회에서 배제하기 바랍니다. 지금 서론 의원을 즉각 국방위원회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보좌관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국방위에서 서론 의원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저희가 그래프로도 만들어봤습니다. 서론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2급 비밀 취급 인과증을 이용해서 국방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2급 비밀 취급 인과증이 있는 겁니다. 군사기밀 700여 건 수집 그리고 이 수집한 걸 일부 유출했다는 의혹을 현재 받고 내사를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론 의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난 전혀 모른다. 그리고 관련 보도만 봤을 뿐이다. 라면서 수사 결과가 더 나오고 내가 사과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보좌관에 대해서 현재 그 보좌관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 게 어디 있느냐라는 국방위 배제되면 안 된다. 난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해당 보좌진이 현재 해임되고 일하고 있지도 않다. 따로 연락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얘기는 이겁니다. 비밀을 취급하는 보좌진. 서론 의원의 국방위 배제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밀을 취급하는 보좌진. 신원 다 재검증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인 건데요. 이거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밀을 다루는 국회 공무원. 신원 재검증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세 분은 O. 차 교수님은 X. 차 교수님은 X를 드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신원 재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비밀 취급 국회 공무원이에요. 사실 어떻게 여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밀 취급 야당 보좌관 아닐까요? 사실은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한다면 비밀을 취급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신원 재검증을 하는 것이 형평상이 맞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재검증을 하자는 것 자체가 우리 야당 못 믿겠다. 특히 그중에서도 야당 보좌관 못 믿겠으니까 우리 나름도 우리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비밀 취급 인가서에 보면 신상 명세를 쓰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지금 검토 의결서라는 게 있어요. 검토 의결서는 안 해보면 신원사항 및 취약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까지는 야당 보좌관이라도 국회 보좌관이면 웬만하면 다 통과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럼 야당 보좌관에 대해서는 일종의 은밀한 잣대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사상검증처럼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 기준을 높여버릴 경우에는 국가 안보가 불투명하게 비공개적으로 밀실해서 진행될 경우에는 그게 따른 후폭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국회 공무원에 대한 신원재검증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 끝나고 하십시오. 다 같이 하십시오. 내년 총선 끝나고 다 같이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준호 위원님. 제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위 보좌관을 했고 국방위원장 보좌관도 했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과 실제로 우리 국회 보좌관들이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비밀을 취급하는 것은 좀 많은 차이가 있고요. 사실상 정부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위 문제니까 국방부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자료를 국회에서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의 퀄리티, 질을 본다고 하면 그 의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료의 내용이 무지하게 틀리집니다. 사실상 저 보좌관이 예를 들자면 서른 의원이나 이런 다선 의원, 영향력 있는 의원이 아니라 초선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면 저 정도의 방대한 정보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원, 어떻게 보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사실상 국회의 공무원에 대한 비밀 취급, 인과증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남발되고 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실상 필요한 최소 규모에 있어서 비밀 취급, 인과증을 발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2급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마치 1급 비밀이 매우 높고 2급 비밀은 좀 낮은 걸로 생각하는데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2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2급 비밀 자체가 국회에 온다는 것은 매우 이루적이고 저는 12년 동안 보좌관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급 비밀을 열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차 교수님은 이게 야당 보좌진에 대해서만 이러는 건 맞지 않다. 총선 끝나고 해라라고 하셨는데 여, 야, 보좌진 다 비밀을 취급하는 보좌진이라면 신원 재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야당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국회 여야 보좌진 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 지금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 시기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를 통해서 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시간을 두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정원에서 내사 중인데 그러면 결국은 국정원에서 내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보를 받아서 누가 가져갔는지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밝히는 게 목적인데 이미 이렇게 공론화 돼버리면 그 뒤에 가려진 세력들은 이미 다 종족을 감추었을 것이고 그러면 국정원에서 제대로 된 대공수사를 할 수가 없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총선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국회 내에 있는 내부자와 외부자가 결총을 해서 정보를 빼낸다고 하면 그 사람도 더 이상 정부가 활동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간략하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밀인가 취급과 관련된 지금 내사를 받고 있는 전직 보좌관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요구가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국정원에서 비밀스럽게 내사하고 있는 사실을 왜 언론에 다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보도가 됩니까? 결국은 지금 이것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야당의 일종의 뭐랄까요? 국가 정책에 대한 접근을 나름대로 제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저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만약에 지금 정말 이것이 중요한 국가 기밀이라고 한다면 수사와 내사하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은밀하게 내밀하게 해서 지금 또다시 지금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미치약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강... 그러니까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박진호 의원님, 간략하게... 대공수사 여러 기법 중 하나는 사실상 이러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밑에 있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너였는데 상당히 찬반이 달렸다라는 거. 다음 저희 금요일이죠. 지역신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산은 컨설팅 결과 100% 부산 이전 방안 국회 보고입니다. 산은에서 산업은행 지금 부산으로 이전한다라고 얘기는 진직에 나왔었는데 서울과 병행할 것이냐 아니면 100%에다 내려가느냐라는 거에 논의가 되고 있었죠. 컨설팅 결과 아주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100% 부산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라는 기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광주일보입니다. 광주 도심 속 산단 수두룩 땅값 상승 노린 투기 우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원래 급격한 도시화로 외곽에 있던 산업단지들이 지금 도시화로 도심 안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꼼수 용도변경처럼 편법시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개별 용도변경 금지 등 투기성 투자를 막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대전일보입니다. 대전 교권 침해 3년 만에 2배가 늘어났다. 교권 침해 연일 이슈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 대전만 따져봤을 때 3년 만에 2배가 늘었다라는 기사였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